하다보니까 고관귀들이죠 고관귀 고관귀들이 서완사 혜공이 아니라 뭐야 그 아라들을 지배하더니 보스 원킬 콤보를 내는거에요 한방에 죽여 그래가지고 아 뭐 이씨 개존만게임이네 하면서 접었습니다 저는 와우같은게 협동하면서 하는걸 좋아했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너가 갑자기 딱 달려가더니 팡하더니 죽여요 1초만에 그래서 아 이거는 망게임이다 한 번 접었습니다 이거는 망게임이다 한 번 접었지 저는 와우를 기대했거든요 와우의 한국 버전 김치헌터형님 범사한게 편의감사합니다 와우의 한국형 조금 그라나마 오락실같은게임 그런걸 기대했는데 행복한 롤 어디가 행복하지가않아요 어? 럼블새끼 아아 이새끼 어? 어? 힐 힐 힐 힐 힐 힐 좋았어 뒤집버렸어 아이씨 뒤집버렸다 아 뭐야 이것들 인생 조지겠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적에게 반했습니다 하아 하아 야수어 왜 안와 정체해주고요 하아 소 날아서 살 수가 없네 바타 망했다 아 뭐야 얘네들 또 적당히 해라 잔나가지고 개깝치네 쓰레쉬정도야 뭐 그렇게 하면 이해한다만 잔나가 여기로와서 이렇게 견제를 한다고? 상도덕이 없는 놈이 형 소나야 연우소나 간만에 간다 하우커드 견제 아직 살아있다고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시체 경험치 때문에 2렙이 됐네 하텀이 죽고나가 2렙 되는 순간 너희 뒤집네 이 자식아 스팸만 있었어도 다 그냥 따 버리는건데 가자 가자 에자리에로 에스 아아 시아플레이 지진네 부수플레이 90플레이 지리는구만 아침에는 그런거 하면 좀 안좋아요 한 9시나 10시정도 그정도 좀 지나면은 음 그때 또 다이아 캐릭터 하는게 좀 괜찮지 젤리형 아들 몇살이예요 얘가 아니다 아침에 좀 약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밤새신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잠좀 자요 제발 어? 잠을 자 밤새지 말란 말이야 상당히 피곤하신 모양인데 잠을 자세요 에자리얼 컴온 에자리얼 컴온 에자리얼 하나 벌써 집에 갔다왔네 어그로 끌린게 아니라 드립할려다가 아 뭔가 좀 알맞는 드립이 아니라가지고 말을 하다 멈춘겁니다 원래 니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려다가 원래 니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려다가 아 그거 왠지 좀 패들 같고 패들 같고 해가지고 드립을 하다 멈춘거에요 어그로 끌린게 아니라 왠지 좀 어려워먹네 왠지? 니가 내 아들이다 하면은 패들 같애 그래가지고 멈춘거야 많이 먹어 짤짤이 서포스로 키리가 가능하다고요? 가능 안돼요 안 가능해 서포스로 키리가 안돼 해봤어 쉴드 빠지는 순간 내가 파워코드로 너 조져준다 이즈리얼 머리를 뽑아주마 파워코드 아프지? 몸좀 대라 아프다 몸좀 대 루시암 다해 하 진짜 내가 여러분들 내가 진짜 한 3년만 3년만 더 늦게 태어났어도 로드컵 거기 내가 갔어 진짜 3년이야 3년 딱 3년 아 진짜로 당신이 군대 갔다오 온 다음에 스물일곱 살이 이렇게 해봐 그때는 내가 서보터가 아니라 미드라이너로 갔지 아 럼블한테 속일 따위냐 야스오오네 우리편이 뭐 뭐야 달려줘 핫 힐 아 진짜 고마스 핫 여눈 겁나 빠른 아니 여기서 오는거 보고 뺐는데 뭐 도망가 뭐야 전멸 왜 썼냐구요 전멸 쓰면 혹시 라머스가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신략같은 희망을 품은겁니다 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 살 수 있었어요 보통 오다가 이러거든요 전멸 빨리 쓰면 더 빨리 쓸걸 더 빨리 쓰면은 갑자기 라머스가 오동길 멈추고 어? 전멸 뺐다 게이트 하면서 그냥 뺀다고 끝까지 우측하게 들어오네 어 쏟아도 연구가치가 있긴해 연구가치가 상당해 연우 쏴주고요 야 라머스 조져 라머스 콩벌레 새끼 조져봐 콩벌레 콩벌레 새끼 조져 콩벌레 텔 뭐야 라머스 탑에 갔어 야 뭐야 다 야 텔 텔 강차 라머스네 뭐야 이거 얘 지리는데 언제 갔어 전멸인데 보통 테리랴 야 지린다 라머스 뭐하는 놈이야 저거 지리는데 분명히 잡았다 생각했는데 헬로 도망을까 근데 라머스가 전멸이 없으면 한탄대 약해요 전멸로 들이받는게 매서운데 아프지 인마 형 연운이다 깝치지마 무한만하여 형 연운이야 육만 되면 너흰 다 뒤진다 근데 라머스도 오는거 아니야 조심해야돼 라머스가 바텀에 또 굴러오면은 루시안을 방팩 삼아서 싸워야됩니다 루시안은 나 버리고 도망가면 안 돼 절대 같이 싸워야될 전우조야 여기서는 돈템 업그레이드하는게 베스트긴 한데 돈이 안되니까 루비 수정을 가겠습니다 돈이 안되니까 맥모닝 언제오지 배고픈데 소나 연운이 나쁘지않아 이번 애들은 욕을 안하네 소나 연운가면은 욕을 하는 애들이 있어 오 굿 잘했어 욕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뭔 탈주각입니까 하고 먹으면 되지 맥모닝이 뭐 사라지는거 아닙니다 도망가는게 아니야 맥모닝은 발이 없다고 밤샌겁니다 도망가는게 아니야 맥모닝은 밤샌겁니다 오케이 자이라 굿 오케이 자이라 센데 버블킬 버블킬 형 센도있다 깝치면 안돼 아 슈마 장날끼끼끼 뭐하는거죠? 에자리얼? 괜히 에자가 아니구만 응? 괜히 에자가 아니 내가 말한대로 바로 에자리얼이었고 응? 에자리얼은 디저얀 응? 앗 버리지마라 버리지마라 전우야 우린 전우조다 킬 킬 킬 1초 버려 앗 킬 킬 비닐 기타 합격 도망간다 에자 이 두개 이신형 아깝네요 한번 쓰다듬을 주고요 이신 가자 주유소 간다 야 콩벌레 새끼 죽여 콩벌레 아 좀 맞추라고 좀 맞아주세요 제발 콩벌레 새끼 어렸을 때 콩벌레 많이 가지고 놀았네 콩벌레 새끼 날래네 쿠키런 아이디도 사는 사람 있나 신기하네 쿠키런 광고는 처음 본다 쿠키런 같은 것도 아이디 사요 핸드폰 아니야? 어떻게 사 콩벌레를 왜 먹어 콩벌레를 왜 먹어 콩벌레를 왜 먹어 아 주졌네 이거 잡아 리신아 어디가 어디가 리신 콩벌레 새끼 인생킥 나오나 인생킥 안 나오네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뭔가 이득 봐야 된다 다섯 명 다 있어 여기 애들 애들 왜 이렇게 우왕장하냐 애들아 정신 차려 알겠어 뭔가 하질 않네 아 뭔가 아까워 와드 지어주고요 용은 아니구만 우리 바텀에 있자 우리 리드가자 우리 리드가자 리드 믿어 리드 용치는데 용친다 얘네 용 용 용 쳐 리심아 어디가냐 리심 그리고 어떻게 뺏냐 그걸로 리심 어디가 아 아 애들 왜이래 아침 상태 왜이래 이거 애들 상태 왜이래 아 리신 장인 아니야 뭐냐 아이디는 큰 스님 리신인데 왜이렇게 못해 이거 아 아 나 미치겠네 아이디 보면은 리신 초가사 할 때 생각하는데 왜이래 리신이 들어가 홈보 연기 이 새끼야 덤아 잡았어 빨리 가 리신 오케이 이 새끼 방금 괜찮았다 뭔가 근데 상당히 느린데 하긴 했어요 성공긴 했어 성공긴 했으면 된거야 성공한게 잘한거야 핑화킥 어 좀처럼 보기 힘든데 핑화킥은 쿨감신이 낫겠구만 원래는 기동신인데 쿨감신 가보겠습니다 쿨감신 쿨감신 또 깰 가인드매가 좋아 쏘pen 오늘 할로윈데이인데 코스프레 하시죠 젤냐하면 오늘 할로윈데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할로윈데이인 거 같긴 한데 우리나라 고유무 سے 아니잖아 쟤가 양키면 하겠는데 한국인은 할로윈데이 안 챙기잖아요 챙기나 쟤가 코스프레야 제가 지금 코스프레를 주문해도 안옵니다 음 연우 빨리 쏴야 되는데 허필버그님 벽상계 팽갈 감사합니다 어휴 돈 내놔 미드 보인다 얘네 야 이거 제라 센데? 아픈데 이거 맞춰봐 임마 맞춰봐? 나 연우니까 피 금방 타죠? 제라스 생각보다 세다? 1힌데 왜 이렇게 세? 왜 이렇게 세 이거 야소 6패스 조화중에 야소 야소 오면 닿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오케이 고아 오케이 야 자이라 잘하는데 자이라 자이라 어깨드 하면서 돌려주고요 자이라 좀 한다 좋아 자이라 자이라 꽤 하는데 야 뭐하는 새끼야 이거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아 쉬바 안맞았다 야수호 뭐하냐 야수호야 뭐해 야수호야 뭐해 아니 야수호 뭐하는 거야 혼자 있지 마라 아니 저거 감성을 쓸려고 쓴게 아니라 야수호때문에 어쩌서 미쓴 거예요 급해가지고 와 야수호가 아니 여기까지가 있어 2차까지 야수호때문에 리드 뚫린다 아 아니 뭐하는 새끼야 야수호새끼 이거 아 7데스 괜히 7데스 하는게 아니야 야수호 살릴수 있었는데 야수호가 너무 개 오바를 치네 야수호가 너무 오바친다 여러분 봐봐요 스포 플레이하면 여러분들이 O구요 어 뭔가 실망하면 압니다 R랑 O랑 진짜 한글딱 한 단어 차이인데 그게 좀 크단 말이야 잘하면 아 잘하면 O고 O 못하면 아 아니면 또는 물음표 한 끗 차이야 진짜 아 야수호가 진짜 개 구멍이다 아 뭐야 이것도 리신새끼 안보여 앞이? 앞이 안보이시나봐요 아니 코앞에 있는걸 못맞혀? 와드 방어한 다음에 땅찍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큐를 맞추려고 그래 아 이거 람머스가 너무 센데? 람머스 5킬이라 킬넷이 지려요 용 20이야 얘들아 용 가야된다 너무 센데 젤리님 목소리가 철구 삘 나네요 그 이유는 철구씨가 복귀를 했기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겁니다 아이고 아 이거 먼저 칠수도 없고 용을 와 딜봐 그냥 힐 박살난다 연호 스틱이나 채워야지 여기서 야 바텀 비게이븐데 미드 밀어야지 미드 밀어 미드 미드 용간다 용간다 용줄거야? 용줄거야 애들아 뭐해 정신차려 용 안줄거잖아 람머스 올텐데 해야겠다 용줘야될거 같다 무리같애 아무리 봐도 무리같애 이거 용은 아직 안패꼈는데 샌더 각이 안나와요 런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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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내 야수호 여기 잘 밀고 있는데 왜 여기서 싸우는거야 정신차려 얘들아 정신차려 친구들 그나마 야수호가 2차 깬게 다행입니다 야수호가 2차 깬게 다행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쏘라 연운이요? 괜찮습니다 연운 스태프 거의 다 쌓아갔어요 벌써 거의 다 쌓았어 시야 좀 먹어야 돼 자자자자자 여러분들 이게 욕입니까? 이게 욕이라고? 어? 내가 물 주고 했는데 진짜 물타기 뭐니 물타기 가차 없네요 역시 감탄사도 못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 전멸 2니치 왔다 얘들아 따라와 전멸 2니치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 아 제발 야수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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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호 저것도 많다 도로프트 완벽하죠? 완벽한 샌드 무한 이미지 그리고 소나있으면 완벽한 아아아아 통 실드맨 어 저기 폭벌레새끼 왜 날 뿌웩 내 하트를 느겨라 폭벌레새끼 아주 좋군요 아디오스 건방기 녀석 자기 자신을 낳으려면 옛날 랭맨이 벼스언니 감사합니다 아노링 아 뭐냐 갑자기 Small majority 뭐하는거야 노 킥빛 충고 캐릭스 10개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그래 신경의 안보이는건 알겠지만 날 따라와라 저 친구 인색킥이 미쳤어 인색이 미쳤어 진짜 인색광펜인가 봐 아까부터 저것만 해 아까부터 와드 Q 맞추고 와드 방어 궁 날리는데 야 진짜 인색광펜이신가 봐요 인색광펜이야 차긴 잘 차요 근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찾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차고 있어 굳이 안 차도 될 거를 자긴 잘 차요 근데 안 차도 될 거 찾는 게 문제야 굳이 저걸 안 차도 되는데 계속 차고 있어 좋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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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 미안 미안 맹모닝으로 왔어 뭘 바로 먹어 이기고 먹는다 물론 용을 말하는 거겠지만 어허허허허허 살려주세요 괜찮다 괜찮다 오케이 야아 조졌다 럼블 개쎄네 럼블 딜이 왜 저래 럼블 딜 저거 뭐야 아 내가 물링이 잘못했다 제가 방금 봐 금방 나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금방 나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네 집중하자 집중하고 어 제라스랑 럼블리 왜 이렇게 세지 빨리 성배 가야겠다 일단은 괜찮아서 나왔어요 바로 나니 또한 여전이 좀 별로구만 솔라리를 왜 올립니까 저걸 가야죠 저걸 가야죠 성배 성배가 아니라 뭐야 미까엘 미까엘을 가야됩니다 미까엘 미까엘에 마방도 올려주고 마나 리젠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cc기까지 풀어주니까 미까엘 가야죠 야 뭐 이렇게 세냐 다 차죠 전투 지속력은 최고야 전투 지속력은 피는 계속 찬다 피는 계속 찬 여기서 야수오만 야수오만 살면 되는데 야수오 야수오 다 보였는데 야수오 친구 누가 이 다 왔다 다 왔다 이거지 굿 피쳐서 죽으세요 빠르게 이기고 맥모닝이 시키기 전에 데드를 조지겠습니다 맥모닝 먹기 전에 데드를 조져야겠어 보안 1이구요 다 왔다 아니 맥모닝 분명히 40분 50분 걸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와 한 달 도중에 갈뻔했네 아이씨 아이씨 야 바로 간다 쟤네 바로 간다 아이씨 앙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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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싸우자 이준 바텀이야 유빙 유빙 싸워야되는데 지금 야 리시마 뭐하냐 장림아 뭐해 늦었어 늦었다 빼 빼 빼 오라할때 와야지 왜 거기서 뭐하고있어 이즈 바텀이었는데 아 뭐하는거야 뭐라고했잖아 내가 나 서버터니까 서버터 들어라 우리집엔 레인지가 없어요 식음은 식음대로 먹어야됩니다 빨리 빨리 먹어야돼 우리집엔 레인지가 없어요 빨리 먹어야돼 빨리 먹어야돼 빨리 먹어야돼 아니 블루를 왜 리심이 쳐먹지 텔로심은 추워가지고 일단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씨 살려줘 퐈 웟 간다 가자 아니 왜 자꾸 란버스를 차 이 미친 리시마 아니 왜 람보스를 차요 자꾸 죽을 뻔했잖아 타긴 잘 차는데 자꾸 이상한걸 찬다 잘못했으면 진짜 큰일난뻔했다 잘 차야지 타긴 잘 차는데 왜 앞에 타고 콩벌레만 차는거야 콩벌레 좀 야야 이거 바론 따라와 따라온 식물인간 빨리 와야된다 이 식물 필요해 필요없네 아 지민이가 이렇게 활기롭게 제가 하는겁니다 원래 욕설은 안해요 그럼 사라집니다 그럼 사라집니다 이 성악되었습니다 뭐였고 부작용 왓괜 와 2번 눌렀잖아 버그 개쩌래 아니 2번 눌렀잖아 2번 완벽한 설계였는데 진짜 너무 아쉽잖아 아니 2번 눌렀는데 아 산건데 그냥 아니 왜 안나가 이게 안나가네 진짜 이게 안나가네 버그 쩌네 맥무링 빨리 먹어야 되는데 맥무링 쉬고 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믹스돼서 보이는 거는요 그분들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분들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해라 프렌즈 가자 한타 야 빨리와 야수 빨리 한타 한번만 딱 가면 돼 한타 한타 한번만 죽는다 자이라 조심해 그냥 미드 와 제발 미드 오면 안돼 미드 그냥 인식 걸지 미드가 가장 가장 장땡인데 미드 온게 안맞지 이 자식아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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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라 죽을거에요 힐 힐 줄게 힐 줄게 힐 줄게 일로와 힐 줄게 빨리 모여 무한일이야 무한일 무한일 무한일이죠 가자 무한일이지 야 이야 이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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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잘 된거 같은데 아니 왜 지는거지 미신님 미년 웨이브 덜고 가든가 너무 급하네요 와 럼블 궁 대박 터졌네 뭔 지지야 뭔 지지야 야 잘 들어갔는데 샌돌아 그거 럼블 궁이 너무 잘 깔렸어 럼블 궁이 너무 대박이었다 럼블 궁이 너무 대박이었다 여기서는 향로나 한번 가볼거에요 향로 향로 안가도 되는데 굳이 향로 갈핀은 없어 마법자왕력을 좀 올리자 두건 맥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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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죽여 이거 안 먹었으면 도망가네 아 한탈 지네 진짜 이겼어야 했는데 이거를 지면 어떻게 이기겠다는거지 집중해 이기고 맥모닝 이기고 초다 16일에 이기면 또 세져 초다 16일에 이기면 상당히 세 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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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끊어보자 전멸이 있다 이번엔 전멸셈도 나가면 게임 끝나거든요 조심해라 이쯤에서 끝내줘지 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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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오케이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이거지 야 야 야수어 어차피 깽끄칩니다.신경 안쓰셔도 돼 어차피 깽끄치야 아이고 이정도 가지고 이정도도 리액션 리액션이죠 이정도 가지고 완벽한 쏜다 맞나? 아무튼 아디오스 아주 그레이트 했구나 굿 수아버지 부탁드립니다 별거 없구만 맥모닝 시키기 전에 상대를 쓰러트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맥모닝을 한번 음미해볼까요? 맥모닝 먹고 바로